안녕하세요. 황재홍 청경기입니다. 당신이 사기를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지나왔던 신년들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 틈이 걷지 않겠지 정말은 저런 밤에 일렁해는 장수만 왜 이곳에는 내가 왜 알았나 아무래도 왕없이 걸어서 장어는 어쩌고겠네 심한 목소리 심한 철로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심한 철로도 사랑의 박수 심한 철로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만약에 세상을 못두고 누군가 신선이라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살아왔던 바다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나 이대로 살지 않겠지 참말에 젖은 밤에 그렇게는 살지 없네 내 팔자에 내가 왜 쓰러 기능의 위로 여긴 일어로 아무튼 안 했고 영원히 어머니 공장도 스터로 저고객님 내 아 아 아 하다 못했어 상냥만 참아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가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을 기다려 남원상과 사칭 낭단독장에서 우리 양키스 아주 찬양과 평화 그리고 권아들 그 대협변자들을 모시고 같이 공연을 하겠습니다 한 번 눌러놓으셔서 공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다음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목요일 노래 혼자 켜 그럼 오늘도 사랑이 목요일의 생활이었습니다 일상에 목요일의 생활을 사랑의 몸인데 소리 없이 나를 한테오나 나만 모아도 신념은 끝까지 한없이 나와면 좋아 이사람이 마침반 남자볕이 이곳이 꽃녀자 나자마음이 사랑의 몸인데 사랑의 몸인데 이사람이 마침반 남자마음이 사랑의 몸인데 사랑의 몸인데 이사람이 마침반 남자마음이 이사람이 마침반 남자마음이 이사람이 하죠 이사람이 나수면 이난資 하여서 난 정말 싫어 사랑에 남는 너문뿐인데 웨이거 내 마음이 숨어있어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내 마음이 숨어있어 이 사람이 마치서 날 찾았지 네 꽃이 흘려져 있던 자막을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기소의 가스, 기사의 등장 기소의 가스, 기사의 등장 기사의 등장